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미지급 학교용지 부담금은 1,600억 원. 하지만 경남도청은 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 시행은 지난 1996년이지만 조례가 뒤늦게 제정되면서 받지 못한 부담금과 학교 중축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조례 제정 이전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 중축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지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도청과 교육청이 크게 이견을 보였던 이유는 법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교육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행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부터 학교 용지 확보에 소요된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일반 회계로 사용되는 증축 비용도 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중 지급하지 않은 134억 원은 내년까지 모두 정리하고 추가로 부담해하는 금액은 교육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